안유진 씨 우리 재밌는 얘기 하려면 나나 그런 얘기 해야 돼 마? 우리 유진이의 연애사 이런 얘기 해야 재밌어 지금 그게 아니면 뭐 재밌게 가야지 비전, 진로, 뭐 미래 아 무서워 얘기해 주세요 유리유진 씨 16살때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셨어 흠만같은 아이치원 힛 치고 지금 지락실로도 힛 그런식으로 히트걸의 16살때부터 그 히트걸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남자를 만났을까 저도 물어봅시다 왓 너노노노노 헬프 미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쇼미더머니 칠락실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우먼 그우먼 그러면 이상형을 얘기해 봐 아니 근데 이상형이 중요한가 이렇게 보면 아이집에 똑똑하게 가네 참 에어으노 댄스 디디 gym 아이집 에어윻우 아이집 아이집 감수 그후에